너둘 전원 저 로드윙 튀검 안된 사람 있어요? 난 됐어 저 됐어요 완벽 아! 아 사님 목소리가 들려 완벽 오늘은 날이다 원래는 친구분들이니까 이상한 거 티 안내려고 마이크 안썼는데 아 이상한 거 없는데요? 네 이제 이쪽으로 붙어서 갈게요 오케이 메그넘 메그넘 제보 받습니다 네 메그넘 필요해요 전 근접 제보 받습니다 지금 이번 허리가 대장입니다 원래 그랬던 거 같지만 안하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여기 수풀 사이로 준비 많이 나오니까 좀 천천히 가고 예 원래는 시끄러운 사람이 대장이야 위이브 와요 위이브 나 시끄러운 게 하지만 맞추진 못해 좀비가 왜 자꾸 트레이서가 되지 좀비가 왜 자꾸 트레이서가 되지 저도 지금 약간 좀비에 뚝뚝 움직이는 게 있어요 심각하진 않은데 좀 뚝뚝 움직여요 난 딱 심각한데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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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뒤에 공간인가 모르고 너무 많이 맞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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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총 많이 나오니까 막 써도 돼요 이쪽으로 갈게요 글로한 거 어 야 너 게임 지금 뒤에 있냐 어 어 뒤에 설치돼 있다고 레포대 레포대가 뒤에 설치돼 있다고 아니 아니 난 D가 없어 나 지금 C야 어 근데 아까 D 어쩌고 한 거 같았는데 어 어 몰라 그냥 총알이 많은 거 맞춰도 된다고 어 미안해 괜찮아요 나도 맞춘 거 같지만 조용히 있어야지 산임 산임 끝 치료해도 되지 않을까요 니가 치료하게? 어 산임 임시 체력인데 아 아 산임 치료 중이었구나 나 나 조금 더 이따가 치료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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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게 이게 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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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여 아 보인다 보인다 아닌가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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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져 어 타져가 이걸 왜 이렇게 렉 걸리냐 오늘 야 아 차저님 저 방금 눕힌 거 아니죠? 뭐였어요? 저도 저도 지금 방금 제가 누굴 눕혔는지 아니면 누구한테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너무 참신없어서 아 뭐지 뭐에 붓는 순간 산임이 구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바로 다시 누웠어 헌터 밀쳐내고 그 다음 차자한테 끌려가고 아 아 헌터 뒤에 있었어요 아까 안 보였으니까 뒤에 있었거든 근데 소리 왜 쪼개서 되잖아 아니야 허리 기다리자 허리 기다리자 정리만에 넣자 얘네 오바가 정리친 거 같은데 아 맞다 아 애초에 칼툴하면서 칼툴 아아 앞에 피 묻어 있어 어 왜 이렇게 렉 걸리지 오늘따라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렉 걸려? 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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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 좀빈이 아 좀빈 너무 아 아 이제 스모건 위에 누구 끌려가는데 대포터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뒤에 잡조라 한 마리 두 마리네 이래서 문건은 어히.. ㅇㅇㅇㅇ ㅇㅇㅇㅇㅇ 훨씬 더 앞적인 게 문제지만 하잇 같이가요 3대1이 빨라 감사합니다 ㅇㅇ switched to the 8 ㅇㅇ 오우 나 아까는 심각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 오우 아 뒷가 끼어들었어요 뒷가 끼어들었어요 제가 오늘 그게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허리 뒤에 어 뭐야 너 라이플로 바꿨냐 어 확실 이거밖에 없네 그럼 내가 시작권 쓸게요 한터 한터 앞에 부어 어 나이스 어이거 쎈! 상호 너 머리 나리 뻗은거 아냐? 난 그런거 몰라요 지나갑니다 으아아아악 타더 사로야 타더 왼쪽에서 왜 내려와야 왼쪽 앞에서 상호 뭐? 아아 아이고 정신이 없네 천천히 저펌프 못 맞춰? 저거 못 받으네 어디있다 좁쭉 갑시다 좁쭉 미안해 또 앞으로 쭉 갑게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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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건이어서 함부로 쏴줄 수가 없다 엘리스 엘리스 이쪽으로 방안에들 파밍할게요 우지 별거 없네 그러게 1단계 총 하나가 전부 돌격소송 AK요 아 여기도 뭐 없네 어 사장님 잠깐만 허다 소리 들린 것 같아 괜찮아 여기 매그넘이요 매그넘 어 매그넘 어디? 이 안에 여기 어 땡큐 어?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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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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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옵니다 아 아우 탈환차 나오는데 맞춘줄 빌 Напр nós 가사 저 일단 쭉 뺄게요 쭉 뺄게요 어 elles 불찰렀어 불찰렀어 조you interesting 불토로 유인 좀 해주실래요 우와 마이킴 100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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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안.. 수영장 안으로 와주세요. 암.. 저 체력 별로 없을까 이제? 허리야 니가 태용으로도 끊어주면 망했다 망했다 난 눕는다. 죽어라!!! 어? 허리만 살면 우리 다 살 수 있어. 난 허리를 믿어. 근데 허리도 지금 체력 낮아가지고 뭐 똥인가? 아! 오버에서 딜을 넣을 수가 없어. 조막 딜이라도 넣고 싶은데. 난 안 보여. 어? 어? 죽었다 죽었다 죽었다. 나이스! 내가 사한테 갈게. 오케이. 어? 사장님 너 이렇게 브리핑 해주실까 너무 좋네요. 아하. 아까 탱크 죽었다고 브리핑 해주셨어. 버지 여기 기타 있는데 쓸래? 내가 이미 썼는데? 니가 쪄와. 진동제 진동제. 잠깐만. 턴터 턴터 턴터. 턴터 소리 들렸네. 진동제. 1층으로 갈게요. 2층으로? 위험해서. 어. 2층은 좀 별로야. 일단 뒤에 잡종 한 마리 따라가. 아? 안 걸리네. 올라갈게요 지금. 어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갈거야. 1층 여기로. 여기 진통제 발견했어요. 먹을게요. 오케이. 나이스 기타. 버퍼 빨탄이다. 안사요. 여기 진통제하고 그거있어. 그거 뭐지. 아들? 재생관계. 그거 재생관계. 어? 아 나 나 나 좀.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층 밖에 안 맞았어. 오우 내 에임상태가. 오우 내 에임상태가. 오우 내 에임상태가. 뭐야. 전문가인데 왜 힐킷이 나와. 거긴 힐킷 나와. 뭔지 몰라. 야 니한테 좀비 간다. 오케이. 오우 많이 온다. 뒤에. 어 잠깐만. 나한테 물으셔도. 어? 아 왜? 왜? 아 깜짝이야. 나 아드 먹었네. 그럼 나 진통제 지금 하나 좀 먹어볼게. 그건 내가 버린 자건이야. 잔 탐 없어. 그래. 그렇더라고. 여기 아드. 아 필요. 사님. 진통제 지금 아드 챙기신 거 없어요. 저 화장실 안에 있어. 다 늦고 있음. 어 이제 가면 될 것 같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1챕터부터 탱크가 나오네. 안타 안타. 나이스. 나이스. 탱크도 잡았으니까. 아 근데. 이거 왜 진짜. 1챕터부터 탱크가 뜬다냐. 원래 여기 탱크 잘 뜨는데. 아 그러니까. 보통 다른. 나이스. 나이스. 그. 오오. 찾아 찾아. 갑지. 보통 그 그. 그. 충돌 코스 빼면은. 충돌 코스 빼면은. 충돌 코스 빼면은 그거잖아. 그. 다 1챕터에서 탱크 안 뜨잖아. 뜨는다는 캠페인 있나? 네? 그냥 랜덤하니? 1챕터에서 무조건 탱크 안 뜨지 않냐? 여기 스모크. 스모크인가 스피트인가. 일단 웨이브 와요.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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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에 자키. 여기 안으로 내려와서 막죠. 다 썼다. 아. 아. 넘어졌어. 너희들 왜 또 트레이서야. 아. 버벅거려. 저거 지금 버벅거려요. 어. 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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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 마지막. 잠시만. 나 이거. 아. 경사라서. 맞출 수가 없어. 저거 허리 먼저 떨어질거야. 워. 어. 위치. 어. 자.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자극 안 했어. 우아. 아이씨. 나 내 쪽으로 와. 위치 어딨어? 위치 여기 내려올게 돼 있어요. 아 죄송해요. 회색. 회색 내려오면 살려줄게. 내려오면. 아. 범. 어.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뒤에. 오. 일루와 일루와 일루와. 희려줄게 희려줄게. 회색이라면. 아. 우루야 조심해. 위치 갈 수 있어. 저 위치 처리 안 하면은. 아. 이비 도망친 상태인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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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장. 날 눕혀. 왜? 왜? 야 나 그렇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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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다 위치에 그렇게까지 나 노리고 있잖아 나는데 주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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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타 하이 너 셰프 잘 썼네 하이 위치도 잡고 네? 어? 뭐가 좀 바뀌는데 허리 나한테 아들 줘 아들 나한테 줘 아들 아니야 아들 아니야 허리 허리한테 등통됐어 이렇게 정확한 효과가 유나한테 아들 맡겨봐 정겨줄게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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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통제 하나 있어요 잠깐만 헌터 헌터 야 야 나 이거 전문가가 어 여기 있다 진통제 하나 있어요? 먹었어, 내가 먹었어. 어. 헌터 헌터, 헌터, 딸라옵니다. 헌터 헌터, 헌터 헌터. 와, 내가 잡았다. 우리 이제 뭐 위치도 없고, 탱크도 없고, 위험한 거 없으니까. 그리고 갓 자키가 모드를 죽였다고 한다. 끝? 진짜 자키도 죽음. 으아아아, 부모가 이걸. 디디디, 뒤로 빼는 게 낫지 않겠냐? 거기서 싸우게. 너 왜 전기톱이냐? 살려줘. 전기톱 안 쓸 거야. 오케이. 어, 미안해. 아, 야, 나 안 맞았는데. 단탄 없어. 단탄 없다고? 어, 어.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갑시다. 여기 앞에. 금방 나니까. 돌격석 좀 나와봐라. 아마추 안에 AK 있을 거예요. 2단계. 2티어. 디디빡. 저희 олько 다의 wears. tekrar 리로드님. 다시, Prepare to help us.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허리 너 바로 치료할거지. 어 탈격하게? 어! 탈킬 온다! 구멍 온다 안 돼 딜 꼴찌야 안 죽 쉽네 아니야 보통 이 순위는 계속 간다고 다음 챕터 까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그 그 그거 암흑축제 쉽네 왜 쉽잖아 렉 걸려도 잘만 깨고 있구만 이거 생류층이랑 하류층이 팍 나눠지는데 특수준비 키우셔서 저희 왜이래 안 돼 꼴찌 싫어 매그넘 더 있네 그러니까 허리는 전기톱이고 나는 근접이고 매그넘이고 산인 보조무기야 뭐죠? 어 권총이요 권총 두 자루요 한 권초 어? 매그넘이네 매그넘 쓸게요 굿 매그넘 맞나 이거? 네 매그넘이에요 또 옛날 저거 매그넘 구분 매그넘이랑 권총이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무스타치오 룰스 아 아 잠깐만요 나중에 갈게요 오케이 갑시다 지나갑니다 아 아 깃발 쐈어 갑자기 insane 큰일 다행히 암에 멋있어? 지금 통제에 있다 내가 먹을래 타자 타자 어? 아.. 이가된데 갑시다 이제 보먼가? 네 보먼요 저기.. 아.. 사 꺼내 스피커 오! 찾아! 오오 나이스 찾아 지능 상태가? 오.. 기타네 저 스피터 스피터 허리 옆에 조심해 허리 옆에 허리 옆에 허리 옆에 여기 아드! 아드 아드! 저.. 여기 아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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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통제 있네 뒤에 뒤에 형 사님 사님? 뒤에? 어.. 여기여여여여 여기여여여 고.. 연병이여 연병 어.. 버지 왜.. 잠깐만 이거 할려고? 어.. 아니아니 연병 연병 시작.. 될.. 시작권 될거면 나 라이프 든다? 오케이 오케이 아니.. 니가.. 아.. 아니다 아니 나 라이프 든다 로봇 터널은.. 로봇 터널은 내가 길 뚫을거야 오케이.. 잡기 잡기! 갓 잡기! 나이스 오..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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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든다.. 든다.. 여기 파이프 파이프 허리.. 허리 뒤에 파이프 든다.. 여기 안에 화염병 하나.. 저.. 산임.. 산임 저기 구세기 파이프.. 그 화염병 있어요 네.. 든다.. 뭐야 우리 팀 왜 이렇게 다들 떨어져있어? 여기 오베튼 전기톱 한 명만 더 늘리면 좋겠는데 전기톱? 오 예에에 여기 파이프 폭탄 로 바꿀께요 앞에 진통돼있어요. 이거 전문가 맞지? 어 아니 전문가인데 템이 왜이렇게 잘 뜨지? 전문가 맞는데? 뭐지? 방금 또 확인했는데 전문가 맞아 뭐가 문제지? 되게 후화같은데? 깨와 파이프 너무 막 뜨는데? 어 잠깐 저거 볼붙으면 안되는데 스피터 그걸로는 불 안붙지않아? 대전모드에서는 수목은 죽었구나 불 어따쓰게? 어? 불 어따쓰게 아니 아니 그 어디 쓰려고 하기보다는 그 저기 화면 길막혀서 어 여기 연병 안사요 스피터 그거 대전모드에서만 그렇게 될걸? 그려? 그럼 뒤라면에 불 걱정하다가 죽은거는 완전 뻘죽음이었단 말인가 수목허 수목허 다 잘못 떨어졌대 차 챙겨 갑시다 파이키! 어디어디어디 파이키 요쪽 사페 왼쪽이다 여기다 여기? 민쪽 아아 위치 사막 그 길목 거기 있나? 우와! 진짜다 잠깐만 잠깐만 위치 가는 길목에 있어요 조심 위치 저 주변에 잡 좀 잡고 위치 제가 쏠게요 위치 니가 쏘게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영병 하나 던져도 되지 않을까 영병 두 갠데 뭐? 망했네 빛나 눕혀 눕혀 어? 뭐야 왜 죽어? 잡았어요? 쩌는데? 이거야? 위치 어딨는지 보지도 못했어 어디 죽어 뭔데 왜 쟤 앞에 건물 안에 파밍하기 좋은데 안에 들어가 봤는데 별거 없었어 진통제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내가 먹었고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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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됐어? 어 뭐 알았어 피겠죠 아저씨 아저씨 안내 허리에 진통제 왜 3개 있다 어 깜짝아 얘 진동이 혼자 올라간 사람? 내려오서 두 분 다 어 어 하는 사람이네 오씨 깜짝이야 으아아아아아 여기 진통제 누구 급한 사람 진통제 두 개 남아있어요 진통제 두 개 있는데? 내가 하나 먹지마 갑시다 올라가자 올라가자 저 먼저 가 어 아 아 올라가요 이미 1 2 2 2 2 3 3 홈 4 4 5 5 5 5 6 5 5 5 찾아 꺼져 여기 좀비, 누나, 누나님 뒤에 가봅시다 자 여기까지만 가야겠다 저희 왔던 길 뒤에 좀비 많이 와요? 오 진짜요? 오 쉣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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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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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데려가 오 쉣 죽은 소리가 굉장히 거 같아서 착한거 난 멀리 있어서 못들었어 탱크 탱크 뭐? 오 감사합니다 거기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저 일단 높은 곳으로 올라갈게요 계단 타고 높은 곳으로 싸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오 저기있따 나이스 불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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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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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다 떼는데? 어! 미안해! 나이스! 스무스 하나! 스무스 하나! 스무스 하나! 가끼라! 가끼라! 거기 툭 좀 많다! 올라간다! 보인다! 도란엔 스피터 있을 거 못 뽑네? 평화! 여기 진통제 4개나 있어요! 아 나 도무펄어! 진통제.. 진통제 4개나 있는데? 어!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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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꼬마할게요! 칼로! 그 마이 스피터 같은 거 침 같은 거 오면은 뭐 알아서 으아하하! 거기서 더 움직이지마! 잘못하면 매그넘 맞아봐! 앉아있는데 매그넘이 맞아? 아니 아니 진통제 그냥 한 번 더 먹어! 하나 남아 진통제! 하나 남아? 어! 먹어! 니가 먹어! 니가 먹어! 툭터! 안보엉! 우와! 여기야! 나이스! 이거 매그넘이? 오! 지상가 지상가! 자! 자! 가끼만 무시하냐? 가끼만 무시하냐고! 파이프 픽터 하나 있어! 뭐를 무시하냐고 어떻게 안들려! 아 그가 잘못한.. 매그넘 무시하냐고! 아 매그넘! 붐어! 붐어있다! 붐어! 붐어! 붐어 닫고 가죠! 보이시나요? 그냥 가기 잡고 가기! 경가자고? 어! 오케이! 내가 파이프 던질게! 안 던져도 돼! 안 던져도 된다고? 어! 안 던져도 돼! 안 던져도 돼! 천천히야? 아냐아냐! 앞에 좀비들 잡으면서 가시오! 오케이! 저 한 명만 봐주실래요 뒤에? 오케이! 어! 뭐야! 뭔데! 뭐? 아니 스모크 혀뻡는 손이 넓수만 합치했어! 나 구하지마! 그 알람 꺼지만 구해! 아 저기 진짜 다 미안! 뭐에다 폈는데! 아 그냥 잡져미네! 아 그냥 잡져미네! 앞에다가 붐어 맞았어! 어! 붐어 맞았어! 붐어 맞았어! 야 저기 차! 아 차가 아니네! 야 저기 차! 아 차가 아니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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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기억되네! 이거 구할 수 있나? 괜찮은데 나 그냥 두고 가면 안 돼! вр Joan 알아라! 안돼 일 해라! 알람 토크 이거 껍.. 껐을걸? 소리 안 들리잖아 와우! 도와줘! 파이프 두개나 썼네 어 괜찮아 우리에게는 3 챕터가 있어 아악! 막아잉! 저 좀 드럽게 왔네 아악! 진짜! 그래도 어떻게든 살았다 진짜 하며 코랭했네 힐링! 아 잠깐 혹시 회색인 사람 있어? 힐킷을 위해서 써버렸어 회색이었는데 내가 힐킷 썼어 내꺼 썼어 노프라블럼 알람이 여기인지도 모르고 계단까지 왔었네 아하핰 와 그건 계단까지 또 왔다가 돌아가신거에요? 와우 절망적이네 와하 웃겠다 지금 바로 힐킷 드실 뻔 아 와아하 힐킷 오 힐킷 오 오 오 오 오 오 whatnot 오 오 오 네 댕크 reinforcing rev 아 어! 찍고 있어! 어. 노트! 특종 킬러. 과연 이번에는 오가능을 달성하실 수 있겠어요? 딱 한 번 성공하지 않았나? 어? 살면서 딱 한 번 성공하지 않았나? 우리 팟에서. 오가능 있었던가? 한 번은 있을걸? 아님 말고. 뭐 오가능? 어. 특종 잡는거? 어. 없었을건데. 없어? 드론. 킬 무조건 제가 뚫을게 여기는. 러브 터널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그래? 왜? 편해. 피금? 너 아직 전기팀 아니냐? 그냥 옆만 봐줘. 어 저기 붐어. 오 나이스. 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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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볼게. 버지야.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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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뒤에. 안 봐. 내가 볼게요. 하님 하님 가요. 네. 오씨 마의가. 하아. 아. 밖에 천둔 번개 치는데? 상탱아 여기서 탱크면 어떡하지? 안 뜨겠지? 옛날에 뜬 적이 있긴 있단 말해 여기 진통제 잠깐만요 다들 모이면 갈게요 한 번에 지나가서 무시한다고? 되냐? 되나? 잠깐만 일단 불 껐어요 플래시 끄고 잠깐만 플래시 끄고 저거 저쪽에다 정리를 먼저 해야 되잖아? 답본들 그냥 근접으로 때리지 뭐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나오셨어요? 망했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즐거웠고요 너야? 즐거웠고요 나야 나야 계단 밑에에요 올라갑니다 오 잘 튄다 오 온다 온다 잠시만 바디 걸려 찾아와 나이스 찾아 이걸 찾아가 아니네 이걸 찾아가? 이걸 찾아가? 아 그 오리 맥조 턱에 걸려가지고 뒤로 뒤로 못 뛰었어 그냥 뒤키만 누르면 떨어질줄 알았는데 어 트이서 뒤로 떨어질려고 했는데 뒤키만 누르면 되는 줄 알았거든 누가 사림 좀 살려봐 어 니가 하고 있네 아까 하키 들린거 같은데? 아까니까 하키 아까 아까 사봤어요 아 스피터 그저 밑에 나이스 햇살만 누르면 왈도 탱크 탱크 현상 수빈 06 하키 헌터 깨끗 털터 밑에 밑에 털 잠시만 bird bah but 여기, 매그넘으로 프로판 탱크 좀 짜주실래요? 어? 프로판 탱크 좀 짜주실래요? 여기 있어, 안보여! 짰을까? 어 뭐지? 탱크가 여기도 없다고? 어디 있는거야? 손이가 그래도 있는데? 자키라고 팔아입니까? 야, 뭐야? 탱크가 안보여! 엥? 스마일, 롤러코스트 끝난 여기 있나? 막 물속 여군이구가 안보여 일단 내려가가지고 커터 죽였나? 커터 죽이고 근데 자키에 자켓 써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내려갔는데 부모에 맞았어 그 상태로 자키가 탔어 역시 자세신 근데 근접에 길뚫는게 아 그냥 뚫자니까 근접으로 안맞고 길뚫을 수 있음 하센 그래도 이번엔 위치 안나오겠다 위치 안나오겠다 저 뒤쪽좀 봐주세요 뒤쪽 볼게 오케이 뒤는 대강 다 정리된거 같애 자키 자키? 여기 특종이라 해봤자 여기 특종은 다 앞에서 나와서 커터 조심 말씀드리는 순간 나랑 살짝만 간격 유지해줘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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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스페이 비 스페이 이런 행명 어 아드 있네? 여기 아드 옆 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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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뿌릴게요 필요할 때 어 여기 키 있네? 키 있는데요? 정대 무기 없나? 저 끝에 뭐 있지? 전통되네 허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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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에요 웨이버 저 계단 위로 올라갈게요 계단 위로 간.. 어? 못 오시네? 여 지용 가야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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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방 끝나네? 헌터 어디야? 아 피 없었나? 뭐야? 미친줄 알았는데 그 끄는거에 다가오는거지 아니 너 체력끈 너 초록색이였는데? 나 저번에 너처럼 죽었어 어 미쳤는데 공중에서 허리야 창욱이가 아이디 로그인해서 4분 뒤에 꺼진다는데? 네? 네? 4분안에 깨면 되지 미친줄 그거 연락 가능하신가요? 네 본인 아이디 맞으시죠? 네 이거 아이디는 제꺼에요 그러면 오! 미친 뭐야 아아 오 멀리 가진 마시오 일단 살림 연락 데.. 데.. 데까지 기다리자 너 힐.. 너 힐할래? 4분안에 일단 4분안에 일단 깨보는게 어때? 일단 연락해야되자니까 이 판만 하면 끝나는거 이 판만 해도 끝나는거 이 판만 해도 끝나는거 아야 어 어 저격이네 음 나 총알이 없어서 그래도 앞에 뚫을거야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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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허리 뒤 허리 사장님 뒤에서 부셨나? 사장님 뒤에서 전화중이실걸? oked 안된다 왜 저렇게 형은 이ици어로 좀 기다리고 있자 좀 더 줄건데 스트롱 허리 치료비로 이중 의상 어우 몰라 하며 좋긴 한데 잠깐만 탱크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착각해? 나는 안 들려 손소리가 들렸어 좀 묵직한 손소리 AI가 이걸 뒤뒤뒤뒤뒤뒤 어마어 스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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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죽는다 100% 죽는다 어 아니네 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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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왓 아이다 아멘 어이 아 아 아 아 . 맞네. 맞네. 잘못된 게 아니었다. 형 경기톱전사. 가나요. 진짜 가네. 나이스. 사거리 계산하는거이. 뭐야. 경기톱전사. 나이스. 이렇게 돼 있어서 사님의 전화를 기다리자. 하하하. 하하하. 치즈뛰플이야. 초장. 오랜 캐릭터를 찾아볼 수 없는가. 안 돼. 안 돼.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잘 들려요 아우 남은 연락 미리 해놔야겠다 여러분 블루오리더 한건을 했습니다 허리? 허리 왜이래? 어? 어? 허리 상태가? 허리 왜저래? 어 됐다 사라왔다 어 왜? 덥시다 허리 리아키 뚫을거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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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나 그사이 또 오버 화이트 됐음 허리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샷건이어서 함부로 커버 못해줘 어? 어? 생각하고 있는데 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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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뒤뒤뒤뒤 짬뽕 뽑았거든 짬뽕 뽑았는데 어.. 네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위치? 위치! 바로 호름백이다 바로 오른쪽 뒤에 뒤에 아 거기 돌아서 가자고 오케이 언니 이런데 길이 있네 네 부모 소리 들린 것 같은데? 스모커 있고 레이브 빨리 오는게 좋을걸 설마 거기다 좀비를 들어왔어 그렇네? 네 방문 앞에 누구있다 좀비있다 헌터랑 잠깐만 뒤에 스모커도 해? 괜찮아 우리와 상관없어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오우 잠자가 우와 지나갑니다 띱시다 띱시다 여기 전기톱있어요 허리 전기톱쓰는거 샵토때때때문에 그렇지 뭐냐? 소장비요 이번 참자에 밤쯤 나오면 무조건 아껴주세요 넵 지금 회복을 할게 오우씨 또 저기야 어 맞으셨어요 제가 앞에 칼로 막할게요 감사합니다 뒤에는 뒤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우씨 어 뭐야 왜왜왜왜 자막이 비슷한 느낌인데 찾아요 어떻게나 또 머리 받친거야? 찾아요 화염병 더 질까요? 아니요 그냥 떼잡지 잡시다 저 혼자있다 내려갈게요 숨어있어요 저희들 맞는거지 숨어있는거 같은데 찾아네 부모도 안보여 예? 안갔네 야 똘뿌리 똘뿌리 지나갑니다 허리길 똘 오우씨 나이스 나이스 허리 앞에 허리 앞에 어 어 사슬이 깨어들 뻔했다 너 이석 괜찮냐? 야 힐할래? 쟤 땡 겁나 빠르시네 탱크? 어디지? 밖이다 바깥쪽 바깥쪽 들어왔어요 어 미친 허리 죽나?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권박 util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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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knead 깜짝이야 얏호우 gonена 안 돼 총알이 없다 저기 건물 안에 총알 스폰대요 탄약 뭐야 나 왜 이거 잠깐만 잠깐만 저거 무슨 소리더라 헛어? 나 안 들리는데 그거 헷갈리네 야 그냥 니 치료하자 진통제가 아니라 진통제야 진통제 진통제야 식 챙겨가시오 어 어 허리 앞에 갈래? 어 어 죄송합니다 폭발된 팩 있는데 흥미있는 사람 없길 바랍니다 지나갑니다 허리 룰러코스터 니가 뚫을꺼이 허리 룰러코스터 니가 뚫을꺼이 하 하 허리에 있을걸 이게 내가 문제 나는 문제가 내가 혼자 앞으로 가면서 뒤로 적들을 흘려 뒤로 적들이 제대로 안 잡고 앞으로 가 뒤로 적들을 제대로 안 잡고 앞으로 가 여행 남은 뒤로 기우다 혼내가 전 걸쑤 부모? 아 부모 담중이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어 저기 저기 위에 있다 위에 잡았어요 오 나이스 달립시다 갑시다 저 파이프 무조건 안 쓸게요 어 아껴지 말라고? 쓰라고? 오케이 달려 달려 수모커 뒤 수모커 뒤 떨어졌냐 아니 떨어질 뻔했어 깜짝이야 배를 끌어가자 달려 달려 일단 한명 어잉? 사님 죄송합니다 구할 시간 있어 구할 시간 있어 점프하셨어 아 사님 사님 그거 진통제 진통제 어 뭐야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줘 아 사님 진통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 있구나 안녕 드세요 드세요 그 그냥 앞으로 달리면서 쭉쭉 흘려주세요 그 흘린 적 제가 처리할게요 그냥 드는 데서 달려주세요 허리야 그게 뭐? 뭐야? 허리야 왜 거기서 넘어진거야 1cm만 넘어지 네? 어디있지 허리야 어 1cm 도와준나? 아 미안해 미안해 어 잠깐만 파리다 피가 앨리스 눕겠다 진통제 먹어 그냥 진통제 그냥 먹어 먹어버려 그냥 갈까 그럼 나 싸죽이고 가는 편이 빠르지 않을까 그냥 가죠 그냥 들어가요 아 미안해 나 진짜 오사 귀찮아 오사 귀찮아 근데 그 산에 못먹어 진짜 기록서 기록하더라 스피트 어디야? 그 앞에 위산액 조심하세요 바텀프 오오 과일도씨가 이걸 오늘의 MVP 흑 오 오 왜 살았어 한 명이 없는 것 같지만 신경쓰자 마저 살아나는 사람도 왜 겠지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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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과일인데 지금 여기 과일이 없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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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AK다 저 AK 되게 좋아하는데 길짱짱 길짱 길짱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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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나 아직 로딩중이야 흑 그래 보여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맑 흑 흑 맑 안전이 있어요 허리야 안돼! 치워! 치워! 허리야! 거신거지지마 필킨 열고야 아무것도 없네 출발합니다 일단 지금 주우면은 우리 우리한테 욕겠겠지? 이상하다 내가 마지막에 집었는데 왜 사라졌지? 제가 폭발탄을 먹어서 어? 내 새벽이 어디갔지? 다들 폭발탄을 사랑하면서 왜 말로 표현하지 않는 걸까? 다들 폭발탄을 사랑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걸까? 내 새벽 내 새벽 내 새벽 내 새벽 어? 어? 방금 누군가의 피가 엄청난 소끄럽겼어 어? 폭발탄이 이걸 타고 넣자 시작하고 좀비한테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타당 69가 폭발탄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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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망 헌트 어디야? 안 보여 왜 번복하네요 아 구원자 승리해 잠깐만 나 끊겼다 아니에요 복숭아 복숭아는 부드러운 게 최곤데 부드럽고 단거 최고지 지나갑니다 와 지옥의 웨이브다 페이킷 없을건 오우 쉣 어? 안 돼 위치는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위치한 뭐야 지난번엔 저렇게 논 던졌다가 못 찾았나? 어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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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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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 뭐라 돼 있어? 뭐라 돼 있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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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안 어디에있지? 안보여 아야 허리 뒤에 뒤에 아아 샷건이라서 과일 먹지마 과일 먹지마 과일 먹지마 아 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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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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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쓰다고? 연병 하나 나도 에세이 큰일났네 진짜 큰일났네 진짜 우리 처음부터 여유 힐킷도 없었고 얘 고정 힐킷 스폰 도 없잖아 아아 제가 즐거웠고 패시는 보지마요 저거 총으로 겨누지마요 총으로 겨누지마요 피 1인데 그냥 갈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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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 맞다 피 1 큰일났네 자 한번 시범해볼게요 아 제일 왼쪽으로 왼쪽으로 바로가세요 왼쪽으로 오 안걸리네요 오오오오오오 조심조심조심조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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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느려 저랑 저랑 허리 그거에요 윌브? 윌브 진심? 저랑 허리 세개에요 우리 어무 하면서 갈게 나 여기서 한번 해봐야해 뭐..뭐..어디있어..어디야..어디야.. 야..어디앤..어디앤..야.. 안보여 잠깐만..한번..한번.. 죽었다.. 죽었다.. 아 나 죽는다.. 죽었어? 회색이였어? 어..나랑 산이면..나랑 허리 회색.. 헌터..헌터..헌터..헌터있다..헌터있어요? 헌터있어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여기 그것도 없는데? 저 시..나 시체 그거.. 그..그..파이프있는데? 아..집안에서 떨어졌나보네 잠깐만..잠깐만..여기 그거 오타가 없어? 어..없어 여기 지옹웨이브..그거 지옹웨이브야..헌터!헌터! 어.. 오.. 깨아같은 미치기.. 오오오..나 못느냐.. 어..위치 한 번 더 있네.. 감사합니다.. 위치가 왜 또 여기있어? 또있다고? 핫..핫.. 핫.. 게임 이상해.. 이거를..어떻게 뚫고 가지.. 맘게임 수준.. 어쩐지 핏킷을 퍼주더라.. 템을 퍼주더라.. 어..일어났어.. 네..그..따로따로따로따로따로 가셔야 돼요.. 저는 여기로 가면 돼요? 어..그러셔야 할 것 같은데.. 아.. 여기 또 스모커있어.. 나 죽겠다.. 어! 스모커! 아앜! 나이스! 히다꺼니 이걸? 나이스! 눕혀 눕혀! 사냄 눕혀! 사냄 눕혀! 안돼! 스모커한테 걸려서 그런가? 오래있어서? 네..그런거 같아요.. 총소리도 났고.. 진짜? 진짜? 네..뭐.. 망했네? 오..나이스! 그래 평생 거기서 못해봐.. 아닐 수도 있고.. 위에..초심.. 위에요? 도로! 로우 으허! 빽킷.. 빽킷.. 오사한.. 제슬리 나와라.. 제슬리 나와라.. 제가 그럴려고 했던 게 아니라요.. 제가..그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나 지금 킬 할거니 나중에 킬 할거니 나 지금 킬 할거니 나중에 킬 할거니 아야 아야 아 내 피 아까워라 아 찜스 소리가 들렸는데 사냥권은 들에 탐하지 나이스 갑시다 사님 사님 그거 치워요 네? 4번 키 치워요 포팔탄 포팔탄 아직 안썼어요 그럼 여기 뒤에 얌전하게 뿌려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갑시다 안에 꼭 프종 한 마리씩 뭐라고? 이 안에 꼭 프종 한 마리씩 있던데 이 안에 꼭 프종 한 마리씩 있던데 아 그냥 타이밍이 그런듯 악취소리가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내 귀 착각에서 지나갑니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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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다다다다 위치? 노철이 벌써 여기까지 왔어 웰브? 진실? 저거 뒷목막을게요 저거 뒷목막을게요 우와 노랗게 됐어 아 자키자키자키 그 앞에 앞에 약간 낮아가지고 칼로받기 부담스러웠어요 앞이 그 지역이 좀 낮아가지고 칼로받기 부담스러웠어 저기 좀 낮은 곳에 때리면은 칼 잘 안 들어가가지고 오오오오 위치 터졌네 위치 터졌네 아니 얼싸 공공하세요 진짜 없어 만나서 즐거 어? 회색이셨어요? 예 아 말씀해 주시지 히키리스었는데 지금 이제 아까 거기 창고 안에 있어요 왜 안 오지? 뭐지? 옥상으로 하나? 아 어? 뭐야? 어? 돌 맞았냐? 폭발탄에 맞은냐? 어 내 폭발탄에 맞은냐? 나 병으로 지급되네 믿음과 신뢰 폭발탄 예서 탱크 뜬금없이 누수타 치우러가서 제가 한 대 쳤으면 레전드가 되었을건데 제가 한 대 쳤으면 레전드가 되었을건데 제가 한 대 쳤으면 레전드가 되었을건데 스모크 소리야 방금 스모크 소리야 방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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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도 칼도 온가? 칼도 온가? 어? 뒤뒤뒤뒤뒤 선입니다 뒤뒤뒤뒤 선입니다 선이 올라왔다 감사합니다 수영실에서 나오네 수영실에서 나오네 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영실 사 hypnotist 공간은 international 인생 프라이브 공간은 여행 가고 공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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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요? 어디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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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등 밑에 있어요 아... 여기? 아 여기 왼쪽 다... 꺾는데를 다... 왼쪽으로 못 가는데요? 못 가요 못 가요 폭발탄... 저 폭발탄 안 먹었는데 제가 폭발탄 먹고 올게요 너 폭발탄 먹은... 있냐? 오케이 오! 잃었었다x2 나 저 위치 잡을 거야x2 잠시만요 저 아직 저 아직 나 여기서 죽겠다 잡도맞아 죽겠다x2 준비됐어요 준비? 어? 나이스 나이스 폭발탄 1핸때는 좋다니까 차져있는거 같애 차져있다x3 차져고 도망갔다 안돼 안돼 우와 쩌놈무비에잉 굿굿 싫어해줄게 싫어해줄게 아 근데 왜 밀터... 애정의 표현이냐 보이스가 안 돼서 저런 쏟아버 안되네 오 안된다 아 이럴수가 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쥐 아 저기 건반에 연병 챙겨봐 눈안나 저 안에 허리있는 곳을 어 낙댐 아니 그냥 거기서 뛰어내도 돼 점프해서 뛰어내면 돼 낙댐있어 아니네 아니 빨리 가서 저기 연병 챙겨봐 일단 필요할지 모르겠지 일단 챙기자 진짜 들어준 뷔 쥐쥐 워쥐 왜 이리 많아 먼저 갑니다 부모 보여? 천처도 있다 그러게 아깝게 있나 보면 아까쪽 오른쪽에서 나는 것 같은데요 나이스 나이스 윌보아요 뒤화펌마할게요 뒤뒤에 문좀 부탁드려요 뒤에 문좀 부탁드려요 맴 여기 어모사격해주자 한사만 있으면 좋겠네 온다 온다 아니가? 아니가? 어모사격 나이스 사랑해 우리팀 갑시다 빠르게 빠르게 나이스 피해 없이 안전하게 허리랑 회색 아니지? 점프하는 사이에 채팅을 치네 이런 느낌이구만 어그로폭 다 뭐라고 불렀죠 이름? 파이프랑 파이프랑 부모담접이요 위치 위치 설마 또 있어? 진짜네 아까도 있었으니까 와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여기 위치 우와 어뢰 어 불 끄고 오오.. 허리 넌 그냥 옥상 어! 이미왔네 너는?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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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아 어디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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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 준비되면 말씀해주세요 타자 여기있어요 이..여기여기 타자 일로와 뭐? 누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자마자 아 일단 토 때리고 그거 두 번째 물려올 때 연명 던질까요? 어 일단 처음에 이거 좀 드릴게요 파이프는 아껴둬야 돼 파이프는 무조건 아끼고 파이프는 여기서 쓰면 안돼 이쪽에 연명 던질께요 그쪽에? 저기 스모커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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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님이 커버 넓게 해주시네 아 스모커 스모커 땡큐 땡큐 스모커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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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랑 나랑 사는거 포기할래? 어 저기 스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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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이란이 안되는데? 사상에서 왜 올라가냐? 사상에서 왜 올라가냐? 어우 어우 위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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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먹으라 스모커 살아있습니다 스모커 뒤에? 진짜네 진짜네 죽였어요 급시장 갑시다 일단 불안한 데 갑시다 어 일단 살리 이런 미친 아 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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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포탑 이래 포탑 이래 포탑 이래 저 살려 네 기기기기기기 갑니다 갑니다 오 파이프 하나밖에 안남네 오케이 세모터 던졌습니다 파이프 던졌습니다 일단 갑시다 일단 갑시다 파이프 던졌습니다 아 파이프 던졌습니다 어 여기 있어요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유니ateurs 어어 미안해 대작에 못들일 것 같은데 어 어디에 보냐 어? 오 오오 아라고요 버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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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한 삼이아 들어가서 뭐야 여기 야 한 삼이아 들어가면서 뭐해 진짜 나이스 NICE 앨리스 안돼 아 아 암 아기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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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아아아 스모크가 이걸 어 저기 차도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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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빨리 띕시다 띕시다 45분 아 아 좋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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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라이프를 튕길까 넣지 말라고? 라이프.. 저 라이프 해드릴게요 다시 그때까지 안하는 걸 추천 그래 그래 안주길 자신이 없어 아 잠깐만 나 치료해 아 아니야 한번 눕고아 짤잖아 톡톱이라고 데리고 왔어 아까 나오지마 에넘 뭐였음? 오케이 어 뭐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돼 내 피 와 차키 진짜 공격 속도 뭐 터리는 게 지금 운량 때문인가? 저 창원 AK로 바꿨어요 뭐였어? 어디야? 와 상황이 진짜 아 아 누웠어 오 깜짝이야 아 어 미안 게임 끝난다 이 길은 굉장히 짧은데 힘들어 파이퍼하고 담좋 하나 나오면 좋겠다 이 길은 안으로 연주 한 번 더 챙길게요 오케이 저 앞으로 뜹니다 일단 저기까지 뜰게요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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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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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자 이런 쉣 감사감사 허리 미안이었음 나 방금 말퇴 자킹 아니 자킹 밀린 상태로 또 손톱 찌라네 진짜 말도 안 돼 아 허리피 어떡하냐 아 진짜 미안해 이번 오사킹 라인드 나인드 아니 그 우리 멈춰있는 동안 장난친 것 땜에 나일걸 히히 히히 빨리 회색 아니 미치 그건 아닐걸 본체력 남아있잖아 오 오 오 오 맞출걸 위치 저기 가는 길에 있어요 저기 있으니까 미리 잡고 가야 돼 다들 위치 보셨나요? 어디 있는지 전화 아직 가는 길에 보이시나요? 아 예 스피터 왜 저기 있어 뭐야 뭐? 이런 미친 소리도 안 들렸다고 우와 못질뻔 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내 손을 보내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잘 잘 잘 잘 잘 잘 써요? 허리가 먼저 쏜데 아 여기 폭발탄 있는데 폭발탄이요? 네 어? 아이고 나이스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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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폭발탄 못쓰? 걱정했는데 다행히 순살기 그 예전에 블러드 하베스트 했을때처럼 그 체력 몇명한테 모일 뻔할까요? 두명 정도한테 오케이 세령 올팜? 어 나 힐캣? 다키 다키 다키! 내가 여기서 죽을게 그러면 나 지금 회색이거든? 힐캣을 허리한테 감아주는 게 낫다니까? 야 일단 살리게 살려 이렇게 죽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힐캣 어? 위치 또? 없을 걸? 어? 있다고? 위치 소리 들리는데? 나도 아 일단 날 죽여줘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거기 앞에 있는 그 그 그 그 사람 좀 죽여와주세요 어 깜짝아 어? 와우 와 딴 데 보고 있었는데 그거 좋은데? 어 그게 낫겠다 어? 전 안 왔어 어 저 허리 빡힌 소리 안 들려요? 허리 빡힌 소리가 들렸는데 어 뭐지 근데 아 맞다 제가 범위 더 넓지 아 근데 범위 넓다고 해도 위에서 마저기 마는 게 아냐 뭐였는데 아 선비 아니야 허리 나와 회색 어 죽여 어우 나 저기 바로 앞에 죽여 바로 앞에 화면 그거 안 아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정중하게 사야할게요 나 저기 앞에 쏘고 제가 쏴 좀 단일해버린다니까 갑시다 무시합시다 무시합시다 이런 거 좀 단일하다 어? 어? 앞에 보고 있을게 보고 있을게 오케이 너네가 정비 수준인데? 너네가 정비 수준인데 인성 수준 좀비 뭐야? 뭐야 진통제 누가 묵 위에 펀터 있고 어? 여기있네 아니 그 내가 진통제 니한테 던지는 순간에 그 니한테 던지는 순간에 그 그 그 니가 진통제 먹었더니 땅이 떨어지더라 아까 하림한테도 그랬고 힐켓 어디? 힐켓 그거 지붕 다 통과한 뒤에 왼쪽으로 돌 수 있어 아 진짜? 대박 그리고 스모커 지붕에 선파 있으니까 조심하고 내려오면 스모커 있고 어? 어? 대박인데? 이거 그 뭐지 그 우리 가단은 거기에 힐킹 하나 더 있어 벨브님이 깨워가시란다 어? 벨브님이 깨... 오늘 깨란다 어? 잠깐만 어 깜짝아 오 내 신다 어디서 나왔어? 어? 세상에 폭발탄 하나 챙기는 게 낫지 않아? 스모커 스모커 움직이고 있어 스모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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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 저거 너무 신기해 헌터 아 그 스모커한테 자기가 잡혔는데 자기가 스모커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올라오면 힐킹 하나 더 있어 오케이 기름통은 없나? 기름통 위에 그거 두 개 있는데 나 폭발 안 잡는다 가다는 거 위에 두 개 있어 오케이 아 근데 이거 두 명... 숨어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두 명인 거 없이 좀 부담이 되는데 스모커 지금 왼쪽에 숨어있네 그래 그 뭐지 철... 그거 나가는 곳 왼쪽에 숨어있어 아 근데 이거 두 명이서 두 명이서 좀... 버거운데? 거기 스피터 간다 스피터 저 멀리서 오고 있어요 오른쪽 문으로 오른쪽 문? 부모 안 움직이고 와 아 저기 저기 저금 괜찮은... 이런... 어어 핫핀 어서 내 위에서 막을 수 밖에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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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모커 스모커 올라왔다 스모커 올라왔다 저기 뭐지 저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어이씨 안 돼이이이이 어... 부모 어디갔어 부모 어디갔어 이런샥 허리 허리 있어 파이프 내가 먼저 던질게 아냐 니가 먼저 던져 파이프 파이프 허리 니가 먼저 던져 스무까지 살아있고 문 넘어해 문 넘어해 문 넘어해가 아니라 지금 너의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서 오른쪽에 뒤에 놀고 있다더니 아 근데 여기서 웨이브 한 번 끝나가 가든 말든 아는데 미친 나 지금 장전도 못했다고 미친 나 지금 어디갔어 쏘리 가자 가자 지금 가야돼 저기 저기 오른쪽에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오른쪽 뒤에 헌터 어쩔 수 없다 이건 헌터 어딨어 헌터 안보여 아 여기 뭐야 헌터 나 안죽여 멋있어 헌터 커버 가능하냐 안되겠군 아 어허 아 아 근데 그 나 혼자서는 저기 못들었을거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못들었어 못들어 아 이제 호사 안하게 진짜 조심할게 아휴 저도 무리 안할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 찾아있어 왼쪽에 찾아있는거 같은데 사각인가? 뭔가 큰게 나왔는데 큰게 나왔는데 어 저 좀 더 서둘러야될거 같아요 좀 일찍 출발하시네 어 원래 수요일에 오시는데 네 오케이 됐어 폭발탄 벌려졌다 됐어 평화로워 평화로워 빠르게 갑시다 사마루에서 외쳐보자 스나들고 있었어? 아이 진짜 씨 씨 개같은 잡종새끼들 진짜 아 아 아 아 안 돼 광대 신발소리 싫어 어떻게 꺼린거 오케이 나 조심할게 네 아까 내가 무리했다 아까 내가 무리했다 파이프? 파이프? 어 루 루 루 네 저희 지금 다 떨어져있는데 그 그 그 나이스 루 루 잠깐만 탱 탱커 소리가 들린거 같은데 착각인가? 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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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레이베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저 안전한 곳에 숨어있을게요 졸려하게 허리 뒤에 허리 뒤에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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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어 어 미안해 품어 조심 품 앞에 네 나이스 나이스 허리 먼저 가게 오케이 어 탱커 그 집 들어가는 쪽에 나와요 탱크 탱크 오работ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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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tis 탱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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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 탱커 싱 LUMP 타이리 타이리 그니까 그냥 내가 먼 객계로 네 파이프하고 아드레날린 있어요 여기 파이프요 파이프 어디? 네있어요 스모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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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드렛 피터 나이스 타져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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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잰님들 피할 수도 없고 아 나 이제 회색 다행히 위치 소리 들렸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거 사님한테 줘 냉정 아드 사님한테 간다 총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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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없는데 여섯발이요 써도 되는건가 이거 써야겠다 적격 어 갑니다 갑니다 아 미끄러졌어 나이스 나이스 허리 허리 내가 진통제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살아있을까 내가 그냥 니한테 줄까 막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게 낫겠지 오케이 스피트 어디있었는데? 몰라 안보여 침도 안보여 어 내가 쓴다 나 이거 막다가도 웃겠는데? 파이프 못쓰고 네 다행히 아 어니 계속 쓰나냐? 아 여기 총알 있네 아 끝까지 가져올걸 흐흐흐 찾아서리해 내가 누르고 올까 잠시만 찾아서리 어 니가? 누나 놓으면 안 된다 누나 누나 저 그 허허 허리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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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해줘 허리 허리 사림 지켜 가시니까 누나 다시 와줘 여기 바닥 여기 바닥 보고 있어줘 아 그래? 내가 욕끄리 올게 저게 제발 피날레까지만 가자 피날레 날먹이잖아 특정주의 외부 한번 멈추면 바로가죠 던질까요? 외부 한번 멈추면 제가 먼저 던질까요? 어 멈추고 가다가 던지자 누나가 먼저 던져줘 내가 먼저 던질게 근데 내가 지금 걔 죽을 가능성은 멀리 뒤로 멀리 아니면 앞으로 멀리 앞으로 한번 멈춘 타임이 생기면 바로 뛰어야 돼 약간 남아있어 너 처리하지 말고 달리면서 처리해야 돼 달리면서 처리해야 돼 근데 왜 리틈이 안 나냐 어 어 갈 시작 파이프 파이프 헌터 뭐야 뭐 뭔데 못 던졌어? 사리 사리 아들 빨고 누나 일으켜주세요 아들 빨고 아들 빨고 이럴 시작 오우 찾아 저도 저도 아들 있는 동안에 갑시다 뛰어뛰어뛰어 지금밖에 기회없어 아 좀 이따 던질게요 지금 나가지나가지마 어 안가도 그럴거야 구해달라고 해도 보였을거야 젠장 제발 한 대만 도와주면 안 돼 아 기억하세요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가 어떻게든 어떻게든 아 허리야 할 수 있어 허리야 허리야 달려 허리야 달려 허리야 달려 문 닫아 문 닫아 이 권리자가 주옥되는거 많이 봤어 Though 내가 miner 이더라고 나 나한테 관심 좀 받 거야 나 좀 주게 해달라고 이 쓰레기들아 문어 관심 거지지 말고 드디어 와우 끝났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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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했어 이걸 아 이럴수가 딜 왜이래 처참하네 탱크들 아니 탱크들 정상인데 와 탱크들 혼자 5천 잡종 잡은게 혼자서 두자리야 그래? 어 그 딜을 전부 다 팀한테 넣는 인생 갈아넣었다 됐다 이젠 클리어밖에 남지 않았어 이젠 정말 클리어뿐이야 차님이랑 건 2배 차인데 아직 통계보고 있음 타님에게 힐킷이요 아니야 이제 네 개그넘이 없어 큰일 났다 개그넘 있으면 재고하라 개그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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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없지 가자 어? 여기 부모 부모요? 오 네 먹었어요 제가 어 토끼 소리 웨이브네? 잠깐만 나 여기! 여기! 뭐야 왜 거기 있어? 화장실 뒤지잖아 아 맞다 근집이 아니지 이거 어? 역시 졸려난게 저거야 짜릿해 나만 사면돼 진심? 진심?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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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종 흐악 어두워서 에이메이 도움이 나 안보여 어 여기도 탑 있었네? 왜 몰랐지? 뭐가 있다고? 저거 무대 바로 오른쪽에도 탑이 있는거 몰랐어 아 여기 웨넘 없지? 있다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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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쭈었냐? 네 상자 넣을게 파이크 폭탄 여기요 나보고 그때 무기 옮겨놔달라고 했지 그냥 무기 옮긴거 가능하긴 아 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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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구나 나그 어 여기 힐키 하나씩 있어요 가운데 진짜요? AK는 없는데? 없어 아 다 있어 그 군용 군용 라이플은 있는데 AK 그거 없어 이걸 뭐라고 부르지? 이러면 모르겠네 여기 3층에 저격 센거 하나 있는데 그 허리 전략이 이 저격으로 저격하려면 옮겨놨다 어 내가 왜 들고 왔지? 저 앞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코치 노래 불러봐요 노래 부르래 노래 보이스 안 나와 노래 안 부르지? 모두 준비가 되겠지? 뺐다가 다시 해봐 뺐다가 다시 해봐 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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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됐어요? 펜키햇 어디? 아맞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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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펜카우 진통제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펜카우 펜카우 펜 Bi 아 암ijk 펜고 펜 آ늑 펜토 펜하 heaven 욱 그거는 그냥 그 폭죽 그거야 아 그래? 어 왜 총 마음에 안 드나 터미라 터미라 허리 어디가? 저거 캘 필요 없을걸? 저거 그냥 폭죽일걸? 야 무기 마음에 안 드냐? 흩어져서 막아요? 아냐아냐 그 거기 그 지금 사님 계신 곳이여 나는 이미 들고 있어 상관없어 터미라 나 여태까지 저거 폭죽해야 되는줄 알았는데? 저건 필수 아님 필수 아니라고? 어 필수라고? 내 래프대 있으니? 내 래프대 내가 래프대에서 믿었던 곳은 거지 여기 여기 있나 여기 우리 있는 곳 나랑 사님 있는 곳 나랑 사님 있는 곳 여기 여기 아 거기? 어 아 어쩐지 자리가 너무 안 좋더라 허리 거기서 맞게? 아 아 맞다 맞다 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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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은 위 너 혼자? 엉? 엉? 어? 데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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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해 퇴? 퇴? 윤키 안 죽었네? 뭐야 이거 뭐야 퇴? gren실래 gren실래 gren실래 Чтобы 이렇게 막을 수 있구나 네 쩐는데 흐흐흐흐 흐흐흐흐흐 편함 게임은 역시 졸렬하게 해야 제맛이죠 탱크 되게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전방? penn나잉 아 저게.. 아니야? 줄여! 이미 죽었다! 이미 죽였어 형 조금냉 autof ct 썰 어 핑크 살아있는 동안 폭탄이 챙겨 와야 되는데 핑크가 이렇게 죽어버려서 진짜 암축에 여의보다 꿀 자리가 없는 것 같애 피날레 최고 꿀 뭐가 최고 꿀이라고? 피날레 최고 꿀 암축보다 꿀인데 있어? 암축에서 이 자리만큼 암축보다 꿀인 피날레 충돌 코스 은근 어렵고 아 그거 그거 죽음의 공항 이 세상 피날레가 아니다 저것도 암축은 그 헥이 도착했을 때 탱 위치 따라서 전멸할 수라도 있잖아 헥이 나오는 위치랑 탱크 위치랑 같으면 운동도 돌아왔어 인도 Instrumental 온다 저기 온다 오케이 어 다행이다 막혔는데 amodal 나이스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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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진짜 창탈이 없어 벌써? what the 있어서 어디냐? 필리콤퍼드 어디야?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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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은 탱크! 탱크도 이쪽이다! 아들 빨고 구해 주실 분? 구해 주실 분? 안 돼! 탱크! 탱크! 탱크가 그쪽에서 나왔어! 하필 미치해! 저 그냥 버리고 가요! 레이스! 어? 왜? 그럼 누나 죽은 걸로 나오 아니 너 아 나 그거 못 탔어! 나레스 죽었어! 애들을 표합니다 애들을 표합니다 아... 탱크 돌 맞았어 아... 아... 그래도... 대시작 테스트 12회 틱란트에 한 3회 정도 빼도 9회는 대시도 했네 미쳤구만 우유 아... 우리의 kardeşim 우리의 경기 저가 우리의 경기 누군가 우리의 경기 우리의 경기 우리의 경기 우리의 경기 가장 많은 동료를 구한 플레이어 뭐 박킹 뭐 뭐 박씨 뭐 깔끔 이